14호 태풍 찬투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소멸하였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일본 나고야 남남 서쪽 약 90km 부근 육상을 지나면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추석인 21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지역에 따라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일 비구름 이동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돼 비구름이 빨리 거치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보름달을 볼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추석인 21일에는 중국에서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며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때 비구름은 동서로 폭이 좁고 남북으로 길게 형성돼 오후까지 전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며 비구름을 밀어내 구름대는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북쪽의 2차 전선이 형성되며 22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보다 남부지방 구름이 먼저 거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선 영향도 없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보름달을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편 일본 열도를 가로지른 14호 태풍 찬투는 와카야만을 지나면서 돌풍이 발생해 주택 50여 채가 지붕기화장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본 주택에서는 날아온 기화로 유리가 깨져 있었고 주차장 지붕에도 군명이 뚫려 있었습니다. 또한 10대 남성 1명이 깨진 유리창에 맞아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풍이 분 것은 태풍이 와카야만에 상륙하기 6시간 전으로 당시 와카야만 북부에는 토네이더 주의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와 한국을 지나서 17일 밤에 후쿠오카현에 상륙한 태풍 찬투는 이후에 시쿠쿠섬의 에이메현 와카야만에 재상륙해 일본 열도를 횡단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동쪽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퍼지면서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가나가와 에비나시에서는 오전 6시경 1시간에 65.5mm의 매우 거센 비가 내렸습니다. 가나가와 야마토시에서 도메이 고속도로 옆 일반 고도로 쪽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75m가량 쏟아졌습니다. 오전 10시 반에는 도쿄 시부야에서는 강한 비와 바람에 우산이 꺾여버리거나 우산을 접고 쓰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쿠오쿠와 호카이도에서도 다른 저기압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렸고 호카이도 에리모초에서는 오후 4시 반이 지나기 전까지 24시간 강우량이 관측사상 최다인 236mm에 달했습니다. 고치 그루시오초에서는 17일 밤부터 실종되었던 66세의 모리시타 야스코씨의 사체가 18일 아침에 음내를 흐르는 미나토강의 기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5km 상류에서 모리타씨의 우산이 발견되어 경찰은 이 장소로부터 모리타씨가 강으로 떠밀려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미나토가와 강은 태풍의 영향으로 물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관동이나 북일본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대기상태가 불안정하므로 국지적인 격렬한 게릴라성 폭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